5위는 비가족사진 어머니 돌아가신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요. 사진? 정말 하나도 남기 없이 다 태워가세요. B씨가 어린 시절 찍었던 가족사진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유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삼촌께서요. 지은 오빠 부모님이라 이전에 알던 지은이셨는데 황금화장에 출연한 B씨 얘기를 듣고 삼촌이 가지고 있던 비의 가족사진을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팬으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뜻밖의 선물을 받은 비. 진심으로 고마워했다고 하네요. 삼촌께서 한참 발견하셨거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앨범 얼른 뒤져버려.